우리집에 언제 놀러왔니 내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인생의 내 맘은 왜 준비 않는 날 좀 놀랍는다 사실 이런 건 좀 실례합니다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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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는 않아 불어나지 않아 내일은 나도 가볼 수 있을까 Come on Come on 좀 널 가까이 봐 너의 맘을 붙들리면 웃으면서 눈을 열어가 돼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나랑 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만 창피한 것을 자랑거리는 난 내가 써놓은 비밀 너랑 나랑 말 뭐 뭐 뭐 뭐 뭐 음 뭐야 처음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너 얘기해줘 우리의 몸통인 아이들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내 맘속엔 언제 놀러 왔니 나도 몰래 언제 들어갔니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나만 이제 나도 점점 자연스러워 내 눈에도 내가 사랑스러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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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이 되나 그끄러워 그릇마저 싫어해 아무한테도 못한 말이 있어 정말 아름다워 좀 더 가까이 와 사실은 정말 반가웠어 네가 내게 달아들어올대 하나씩 말해볼까 너랑 연락말 서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끼리만 상대한 것을 잘할까 너희들 반대서는 비밀 너랑 나랑 말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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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뚜뚜뚜뚜뚜뚜뚜 더 얘기해 줘 우리는 너 또는 아는 너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그릇마저는 분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